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고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교육은 발달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뇌의 발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뇌의 발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뇌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물은 영 도시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물은 영 도시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백 도시에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물은 영 도시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백 도시에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열정은 약해지지만 열정은 약해지지만 습관은 강해진다 열정은 약해지지만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강해진다 당신의 의견은 비슷하다 당신의 의견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당신의 의견은 제 의견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 중심의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기술 중심의 시대에도 우리 활동의 대부분은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 중심의 시대에도 우리 활동의 대부분은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노력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노력은 그 노력으로 얻는 결과만큼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노력은 그 노력으로 얻는 결과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어쩌면 결과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더 나은 답변을 얻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 더 나은 답변을 얻습니다 말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말한 말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말한 말은 한 번 발사된 총알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이 낫다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실행하는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지금 맹렬하게 실행하는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실행하는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시간 기근은 원인입니다 시간 기근은 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시간 기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대인관계 기술은 관계를 구축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 기술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사용되는 대인관계 기술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쟁은 선도, 악도 아니다 경쟁은 선도, 악도 아니다 경쟁은 선도, 악도 아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쟁은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다 친구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는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는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영어에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영어에는 조금 있더라도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수줍은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줍은 사람들은 말을 건네지 않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줍은 사람들은 말을 건네지 않으면 좀처럼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자기개발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개발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믿는 자기개발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레인스토밍을 할 때 아이디어를 적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지 선택하세요 그레인스토밍을 할 때 아이디어를 적고 나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선택하세요 When brainstorming, write down your ideas, and then select which idea you feel is best Then select that